안녕하세요 오늘의 연애 이승기 문채원입니다 네 18년 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하신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감춰두고 아껴두었던 연애 포텐이 터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요새는 공부하면서도 할 건 다 한 번만 해요 아 그래요?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?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능 잘 끝나서 대박나셨으면 좋겠고요 올겨울 수능 잘 보시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연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애가 응원합니다 오늘의 연애도 수험생 여러분들도 화이팅!